자 하이드로이티움 주주님들 반갑습니다. 여러분들만의 주싱 여자친구 주연이입니다. 자 오늘 날짜 2월 19일 하이드로이티움 분석 영상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우리 주주님들 제가 오늘은 이 A프로젠 일전에 계속해서 보여드렸던 이 CB와 BW 물량을 털기 위한 전형적인 세력들의 이 패턴에 대해서 차트 항상 영상 마지막에 조금 보여드렸는데 오늘은 영상 첫 번째로 조금 가지고 와봤습니다. 자 하이드로이티움 관련해서 단 한 주라도 들고 계시다면은 다 주연이 영상 한 번쯤은 시청을 하셨을 텐데 제가 두 달 내내 두 달 내내 이 주가가 빠질 때는 추가 매수 하시지 마시고 조금 기다려 달라 20% 이상의 장대 양봉이 뜬 직후에 그 전 바닥 구간 지지 받고 이것처럼 제대로 된 상승이 나와 줬을 때 우리 추가 매수 하자고 여러 번 말씀드렸었는데 자 혹시 제 영상 처음 보신다고 해서 정리가 잘 안 되시는 분들 제가 다시 한 번 더 풀어드릴 거고요. 자 제가 말씀드렸던 이 추가 매수 해야 되는 그 구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. 오늘 영상 정말 중요하니까요.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고 자 제가 우리 주주님들께 바라는 거는 이 구독과 좋아요만 잊지 말아주세요. 자 이 하이드로이티움 관련해서 제가 자 우리 주주님들 최근에 좀 재밌는 일이 있었는데 제가 2월, 아 2월이 아니죠. 1월 29일 공시 보고 나서 아 이 공시 보고 자 다시금 이 세력들의 작전이 시작되었는데 이 공시가 나온 이후에 갭 상승이 한 16% 정도 뜨고 모두 다 반납을 하고 끝났죠. 자 제가 그렇기 때문에 이날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자 이런 공시는 믿지 마셔라. 이런 공시는 믿지 마셔라. 하이드로이티움은 작전 패턴대로 간다. 자 1월 29일에 장외 이 공시를 띄우고 나서요. 그 다음날 주가가 어떻게 되었었냐면 자 이날이죠. 1월 30일. 1월 30일 보시면 이렇게 갭 상승하고 결국엔 몽땅 다 반납하고 시작을 했는데 제가 이날 만약에 20% 이상의 장대 양봉이 나왔다고 하면은 아 이제 진짜 시작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텐데 결국엔 몽땅 다 반납을 하고 장대 은봉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. 자 그렇기 때문에 공시. 이들이 내는 공시는 믿지 마시고 이들이 내는 공시는 결국에는 뭐예요. 주주님들. 얘네들의 평당가가 3,304원이고 지금 이 CBBW 물량 상장한 게요. 2,200만 주에서 4,600만 주로 상장을 했습니다. 자 그렇다고 하는 건 이들이 너무나도 지금 매도해야 되는 물량이 많기 때문에 가진 방법을 써서라도 지금 조금이라도 더 높게 팔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와중에 자 이 방법은 어떤 방법이랑 동일했죠? 정확하게 6월 5일, 23년 6월 5일에 리튬 플러스 2차전지 필수 소재인 자 이 수산화 리튬, 탄산 리튬 날개 펼친다. 자 이 공시와 정말 내용 하나 틀리지 않는 동일한 공시로 자 보시면 이 23년도, 23년도의 마지막 주가 전고점 올리고 나서 미친 듯한 하락이 나오고 나서 어떻게 됐죠? 윗고리, 이 마지막 윗고리로 헤쳐먹었던 게 자 날짜 보시면은 23년도 6월 5일입니다. 자 보이시죠? 23년도 6월 5일에 마지막 윗고리를 달고 계속해서 주가가 빠졌었단 말이에요. 그렇다고 하면은 이들이 제가 이 공시는 작전의 신호탄 같은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? 왜냐하면은 20% 이상의 장대양복 개인들의 정말 이목을 끌만한 장대양복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신호탄 같은 거고 제가 왜 이들이 2월 안에 자 보시면 이렇게 2월 3일 날 영상 이게 역주행을 했습니다. 영상이 자 3월 상장 폐지 확정 공시 체력은 무조건 2월에 엑시트 예정입니다. 무술 수사나 리튬 작전은 시작되었습니다. 자 이때부터 말한 다음에 여기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자 내용 잠깐 듣고 가시면 개인들은 절대 개인들은 절대 빠지는 종목은 매수하지 않습니다. 하이드로 리튬 빠질 때 사셨나요? 오를 때 사셨잖아요. 빠지는 종목들은 매수를 하시는 게 아니고요. 어떠한 구간에서 추가 매수를 하셔야 된다고요? 최소 20% 이상의 개인들의 이목을 끌만한 이러한 장대양복이 나온 이후에 그 전 바닥 구간을 지지하는 이러한 지지 구간이 나왔을 때 정말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혹시 공시에 또 속으시고 CB, BW 물량 받아주신 거 아니시죠? 추가 매수 구간 그 공시로 인해서 나온 거 절대 아니라고 제가 영상에서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. 제가 2월 3일에 20% 이상의 장대양봉이 나오고 나면은 나오고 나면은 그 다음에 그 전 바닥 구간 지지받는 이러한 구간 그 전 바닥 구간 지지받는 장대양봉이 나오기 이전에 바닥 구간 지지받는 이러한 구간에서 추가 매수 타점 드리고 제대로 장대양봉이 나왔을 때 탈출을 하자. 자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장대양봉이 나와줬죠? 정확하게 지금 이 구간이 이 구간입니다. 제가 이 20% 이상의 장대양봉 맞출 수 있었던 이유는 제가 정말 백번 천번 말씀드리는 이 리튬 세력들의 패턴이 있기 때문입니다. 패턴이 있기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하이드리튬 세력들의 전환사체 작전 패턴 제가 말하다 또 답답합니다. 우리 주주님들 이 작전 패턴이 있다고 정말 두 달 내내 말씀드렸죠. 두 달 내내 말씀드리면서 이 반등 구간에 대한 대응 전략 자료 받아보시라고 말씀드렸었죠. 자 이제는 받아보시고 공부하실 때도 됐다. 010-4123-8575로 연락 주셔야 제가 이걸 보내드리죠. 아니면은 제가 무슨 방법으로 도대체 이걸 제가 어떤 방법으로 공유를 해드리나요.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010-4123-8575 여기로 하라고 한 글자 보내주셔야지 추가적으로 앞으로 나갈 추가 매수 타점에 대해서 공유해드릴 수 있습니다. 자 제발 자꾸 우리 뒷북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. 자 일전에 이때 혹시 기억하세요. 제가 이젠 2개월 전에 찍히는데 이 영상이 뭐냐면은 자 17, 18, 19였던 것 같거든요. 자 17, 18, 19일 영상 이게 뭐냐면은 제가 17일에도 18일에도 19일에도 19일에 시간의 하한가 확정 왜냐? 20일날 12BW 물량이 쏟아지니까 예언합니다. 탈출하세요. 이렇게 말씀드렸던 이 영상에서 보시면요. 조회수가 자 172회 584회 근데 바로 19일에 제가 영상 올려드리고 시간의 하한가 가자마자 그리고 이게 역주행을 했던 게 20일날 급락을 하자마자 영상 조회수가 미친듯이 올라갔습니다. 172회 584회 그리고 2.2천회 보이시죠? 이렇게 자꾸 제가 미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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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씀드리는데 미리 미리 말씀드리는데 절대 뒷북치시지 마시고요. 제가 두 달 내내 말했으면 이제 제발 믿어주고 제 진정성 믿어주실 때도 되셨다. 특히나 하이드로리튬 주주님들이시라면은 그리고 만약에 나는 이 하이드로리튬 관련해서 물린 게 아니고 신규로 얘네들이 진짜 가져올 반등에 대한 이 반등 구간 신규매들이 조금 먹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. 이제 그 기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. 자 보시면 제가 지금 이 20% 이상의 반등 나왔던 이 급등 나왔던 구간이 이 구간이라고 말씀드렸죠. 자 보시면은 이들이 여기 급등 나오고 나서 다시금 바닥 구간 다지고 나서 이 A프로젠이 하이드로리튬 보다 12와 BW 물량이 작았는데도 불구하고 바닥에서 여기까지 80%를 올렸단 말이에요. 자 근데 이 12와 BW 물량을 팔려면은 개인들에게 넘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? 보시면 이렇게 엄청난 변동성 변동성을 주면서 보시면 이렇게 변동성을 주면서 털어야 이렇게 변동성 변동성 나오는 구간마다 매도를 해야 이들도 이 많은 이 많은 CB와 BW 무려 2400만 주가 상장한 이 물량을 이렇게 몇 번 정말 제대로 된 변동성을 줘야지 하이드로리튬 이거보다 더 제대로 된 변동성을 줘야지 매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주주님들 절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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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구간 무조건 무조건 언제 나오냐면은 3월 상장 폐지 시즌 전에 나옵니다. 지금 이미 시작했어요. 시작했어요. 자 사실 우리 주주님들 가장 큰 착각을 하는 게 하이드로리튬이 지금 리튬 이 무수수산화 리튬 관련해서 공시를 내고 있는데 공시를 또 발표를 하고 있는데 이 공시는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. 제가 이 언론사 언론사를 욕하는 게 아니고요. 이 언론사는 사실 얘네도 자원봉사하는 데 아니잖아요. 세력들이 돈만 주면은 공시야 그냥 내는 곳입니다. 이런 특히나 작전주에는 자 그렇기 때문에 공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는 어떤 거 수급 수급을 봐야 됩니다. 이 하이드로리튬 세력들이 언제 제대로 수급을 붙여줄지가 관건이기 때문에 이 붙이는 시기는 당연히 세력들이 정하고요. 이 세력들이 정했을 때 그때 공시가 나오는 겁니다. 공시가 나오고 수급이 붙는 게 아니고요. 세력이 언제 수급을 붙일지 정한 이후에 공시가 나온다고요.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는 어떤 걸 보셔야 된다. 이 바닥 구간 지지받는 이러한 구간의 우리 주주님들이 이 바닥 예전에 4,000원대 중반대에 지금 바닥이 잡혔잖아요. 다시금 주가 20% 이상 올랐다가 빠져서 바닥 구간 지지받는 거 확인하고 급등 때 탈출하셔야지 우리 주주님들 멘탈 안 터집니다. 만약에 이러한 구간에 내가 계속해서 바닥인 줄 알고 물타기 하셨었으면 이 긴 기간 계속해서 빠지는 이 기간 멘탈 잡으실 수 있으셨겠어요. 아니요. 아니시기 때문에 이러한 급등 구간 직전에 우리는 추가 매수를 진행하셔야 된다. 제가 우리 주주님들 010-4123 8575로 연락 주시는 분들 지금 이렇게 다 엑셀 파일로 정리하고 있는데 정리하고 있는데 만약에 나는 답장을 받지 못했다 하시는 분들 제가 지금 답장 다 제가 문자 받았다고 답장 다시 다 지금 드리고 있으니까요. 나는 주연이한테 연락 보냈는데 아직도 답장 못 받았다 하시는 분은 010-4123 8575로 하 이렇게 한 글자 보내주세요. 보내주시면 됩니다. 자 그럼 정말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요. 우리 주주님들 3월 상장 폐지 시즌 전해공 하이드리팀 관련해서 저도 이제 영상 그만 찍고 우리 주주님들도 이제 고통 그만 받고 얼른 이 모든 상황이 마무리되길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여러분들만의 주신 여자친구 주연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